이거 막 빼고 막 하고 그러던데 그냥 쉬워 총이 이게 아마 끼우는게 있을거에요 끼우는건데 잠깐만 방금 계속 떨어지니까 손을 이렇게 빼가지고 빠지않아 빠지않아 어? 쟤도 같이 빼야되요 이거 괜찮을까? 한번 빼면 허락허락 할거에요 그러진않아 그 손에다 그냥 하시대 이 상태에서 이거를 빼던데 예 이게 어떻게 빼죠? 아트나이프로 해야하지 않아요? 이제 어 됐다 빠진다 빠지고 이거를 이거를 밀어줘야 이거 밀어줘 딱하고 어? 반대로 해야돼 이케 이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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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낸거지 아 진짜 되게 어렵네 은근 복잡하게 놨어요. 완전 완전 이거는 이거 만들어서 느끼는게 그냥 총을 붙여가면 되지. 손에 또 총을 지워주는 말이 많으니까 이제는 아예 총 그 예 그렇게 나오잖아 그런거 같아.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거를 손가락을 따로 만들어서 전용성을 아예 그렇게 해주는구나. 말이 많으니까